우째 이런 일이 서혜진 PD의 반란 TV조선 또한 MBN 위로 불타는 트롯맨 쇼플레이 참여 TV조선 독립 서혜진 PD MBN 불타는 트롯맨 위로 첫 신호탄 쏜다 쇼플레이 서혜진 PD 미스터 트롯 대신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 만난다 MBN 불타는 트롯맨을 소개합니다 불타는 트롯맨 지금까지 오디션은 잊어라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유쾌하고 찐한 감동의 한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트롯판이 뒤집힌다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를 전혀 새로운 결의에 트롯스타 탄생을 기대하시라 서혜진 PD 꼭 이래야 했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스터 트롯 신화를 이끌었던 서혜진 PD가 MBN 이적 후 불타는 트롯맨을 새롭게 론칭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 및 해외 콘서트 투어를 쇼플레이가 맡아 내년 상반기 제작합니다 쇼플레이는 전체 관객 13만명을 동원하며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지역 전 외 전석 매진을 기록한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기획한 제작사입니다 이번엔 서혜진 PD가 새롭게 제작 기획을 맡은 MBN 불타는 트롯맨의 국내 및 해외 콘서트를 맡아 진행하기로 했죠 쇼플레이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 당시 360도 회전 무대를 비롯해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그동안의 트롯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타 콘서트와는 다른 차별성을 통해 그동안 아이돌 K-POP 공연에서만 보여주던 대형 콘서트의 민물을 트롯 콘서트에서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불타는 트롯맨이 배출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맨들과 함께합니다 20여 곳 해외 투어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해외 투어의 아심을 달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-트롯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무대와 연출, 영상 등을 통해 기존 미스터 트롯 콘서트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선보입니다 쇼플레이는 미스터 트롯, 싱어게인, 전국투어 콘서트 등을 포함하여 이선희, 임재범, 정동원, 이승윤 등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를 제작해온 국내 최대 공연 제작사입니다 한편 서예진 PD가 새롭게 제작하는 MBN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11월 첫 방송을 목표로 7월 11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 국내 및 해외 콘서트에 돌입합니다 갑자기 서예진 PD의 TV조선 라이벌 옆집 MBN으로 이의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